사천에서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10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사천에 사는 60대부터 80대까지 노인 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8일 확진된 사천의 70대 여성과 경로당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호전 10시 기준 365명으로 늘었습니다.